클리퍼 7F를 끼고 정방향으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다리는 나팔 모양으로 하는 미용을 보여드릴게요 이 머리는 일명 알머리라고 하는데 얼굴을 동그랗게 남기는 얼굴 미용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정수리 부분 제일 보면 이 머리가 제일 튀어나온 부분 바로 밑에서부터 클리퍼가 들어가요 자연스럽게 털 결 방향대로 클리퍼가 들어가면 돼요 털이 보시면은 결이 이렇게 나있고 이쪽은 등 척추 라인은 이렇게 이 라인으로 나있잖아요 클리퍼 방향도 똑같이 여기는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렇게 밀고 여기는 밑으로 해서 정방향으로 밀고 그래서 어디까지 다리 연결하는 그 다리선 거의 보면 보통 여기 대퇴가 시작하는 부위 고관절이죠 그쪽까지 그쪽까지 이렇게 정방향으로 이 세계를 내게